7월 14일에 실시했던 재검표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구독자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님이 어제 보여준 깔끔한 투표지, 보관 박스와 전자계표기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검증이 없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재검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산 조작,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진진히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 조작이 없었고 정상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교차투표의 존재와 부당성을 주장하는 분들께 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산시장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가 추론하는 것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수를 조작했고 적절한 분량의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했고 개표 이후에 선관위의 보관투표지하고 투표함에 속에 들어있는 투표하자고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재검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지를 교체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재검표 현장에 우리가 본 것은 교체된 투표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법원의 증거보존만 빼고 다 모든 것이 비슷한 행동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재야전문가 이름 안산시장선거 한번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내준 것은 이 표고 재야전문가 보내준 거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중앙선거관련의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제종길 11만 9,595표, 이민근 11만 9,776표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후보를 합쳐가지고 총 26만 586표 이게 여러분 최종 결과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선관이 발표한 자료가. 변경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국힘당이 181표를 얻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B입니다. B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산시에는 모두 77개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77개의 투표수 모두 다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한 값입니다. 합산한 값이 11만 9,542표.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53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에 77개의 투표수 레벨에서 투표소마다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모두 합친 값이 바로 11만 9,721표입니다. 이게 선관위하고 여러분 격차가 선관위 자료가 55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기껀표를 다 합치면 118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정상적이면 A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고 B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A, B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거에 문제가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A하고 B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 중앙선거관의 선거 데이터 시스템에 이 전산 자료를 처리할 때 C가 뜹니다. 재종길 후보의 53표가 남고 이민근 후보가 55표가 남고 도합 118표가 남아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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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107, 118표가 여러분들 남기 때문에 이 118표가 남는 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다음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급히 수작업으로 118, 마이너스 118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음 작업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구에 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선관위가 두 개의 자료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총득표수 A도 발표하고 투표수 레벨에서 여러분들 총득표수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A, B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A, B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A, B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게 전산조작의 증거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A값과 B값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A, B값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일치하지 않느냐. 77개의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야 하는 조작을 하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마다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A, 값투표소 100.8 나오면 101표로 처리하고 얼투표소 99.2 하면 여러분들 1을 재리고 99표로 처리해야 됩니다. 반올림하는 처리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후보별 총특표소를 발표한 A하고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발표한 B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투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수가 무슨 세 표인가 차이가 납니다. 두 표 차이 납니다. 재종길은 11만 9,594표 한 표가 줄었습니다. 이민근은 11만 9,773표 세 표가 줄었습니다. 세 표가. 그래서 179표 차이로 국힘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름될 중앙선거관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E란 숫자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E란 숫자가 A, B는 중앙선거관련에 모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이 E란 숫자가 뭐를 합친 건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합산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다가 50위를 더한 값입니다. 표를 더한 겁니다. 아마도 지역선거관련에 표를 더한 것 같습니다. 죄 중에서 여러분들 선거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겁난 죄가 투표지 위정감죄입니다. 표를 더한 겁니다. 이민근 후보는 재검표 결과가 119만 773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이민근 후보의 표보다 52표를 더해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양 후보 함께 52표를 더해주고 전체적으로는 118표를 더한 값을 이번에 재검표에서 얻었다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이 값이 무엇을 뜻하냐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을 간영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하고 재검표 결과가 다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신 투표를 더해주면 재검표 결과가 나옵니다. 신 투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재검표 결과는 투표함을 까가지고 투표지를 세어본 겁니다. 이것은 전산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전산적으로 발표한 것이 최종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이러면 최종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 개표가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련에 이런 AB 자료를 동시에 발표를 한 겁니다. 지역선거관련에 내가 표를 투입했다. 이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달리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52표를 더해 준 겁니다. 52표를 국민의힘에도 더하고 민주당 후배도 더하고 그 다음에 기타후보도 돼가지고 118표를 모두 다 투입해 준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자않게 보낸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 1173표하고 투표소 레벨에서 무소속의 김만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 득표소를 다 합친 값이 1173표입니다.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에 표가 남는 겁니다. 53표 55표 딱 걸린 겁니다. 누가 이 표를 투입했냐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할 수는 없고 실물투표지를 투입했으니까 여러분 52표가 투표함에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11만 9,542표보다 52표가 이번에 투표함을 재검표 과정에 까보니까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자료보다 52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면 A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 B 선관위가 발표한 77개 투표소의 후보별 득표수 합계 E 재검표 결과 다 일치해야 됩니다. A, B, E가 여러분 A, B, E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A, B, E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A, B, E가 다 다릅니다. A, B, E의 차이는 전산 프로그램 의한 조작이고 E와 B의 차이는 바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에 따른 겁니다. A, B, E가 모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77개 투표소에 후보별 득표수로 합계한 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검표 결과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 지역 선관위의 관계자들은 전산 조작 이런 거 모릅니다. 이번에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만졌다고 저는 봅니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았을 겁니다. 그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A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뭡니까? 세 푼 밖에 차이가 안 난 겁니다. 여기서 세 표 4표 차이가 났네요. 세 표 세 표 11만 표 집어넣으니까 서너 표정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P값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를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한 겁니다. 지역 선관위 사람들은 전산 조작 프로그램 이런 걸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118 마이너스 118 값을 지역 선관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 A값에 맞추어서 새로 제조한 제작된 투표지를 투입해서 표를 맞추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를 못 느낀 겁니다. 그들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들어서 52표 52표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번엔 잡혔습니다. 오로지 선관위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A만 집중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대로 정확하게 표만 맞추면 그냥 표 세고 끝날 수 있다. 자 봐라 문제없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재검표 결과가 여러분들 뜻밖의 비값하고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가 중앙선거 관리인에 발표한 77개의 투표소의 득표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합쳐서 11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A, B, E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A, B, E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이 같은 선거결과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